자 누구 말마따나 아까 인사이드 게임 댓글에 누가 섬님 공포라디오만 하세요 답답해서 못보겠네요 누가 그렇게 덕걸올렸더라구 그날 승질나가지구 그럼 공포라디오만 보세요 그랬거든 얘는 두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격모드구요 자 삐깍 쭈웅 전기를 이렇게 질질 싸놓고 다니면 생존자들이 지나가면서 딱 걸리면 소리를 질러요 어디있는거야 진짜로 좌 진짜로 여기서 여기있다 쩔쩔쩔쩔쩔 notamment 일부 . 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졸아서 방송을 제대로 못들었다구요? 나중에 뭐 올라오는 거 보셔야죠 뭐 어떻게 졸리실 때는 그냥 푹 주무세요 . . 아무도 구하러 안 올꺼냐 한 번만 또 찝찝찝찝 보셨죠? 아아아아 조밍아 뭐하냐 너 뭐냐 왜그러지? 얘네 왜그런거지 지금? 사실 이렇게 있으면 비미느라가 욱하거든요? 캠핑한다고? 잡고 할아버지까지만 잡고 할아버지 잡고 얘 어디로 도망갔어? 이 여자애 얘 어디로 갔지? 어? 살았다 아아 저기있네요 쫄지마 자 으쨰 이리와 이리와 살짝 조금 전 판들에 비해서 조금 실력이 저랑 비등비등하다고 봐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도 구하러 안오네 아무도 구하러 안오네 주변에 있으면 소리가 들릴만도 한데 전기 전기구이 탕닥이라고요 그래 구해줘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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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로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가로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이 또 그 와중에 부하러 가는거야 흐흐흐 거기는 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다 아 아 쟤 뭐야 쟤 왜 저기있어 니가 있어야 잠깐만 내가 너 그럴줄 알았지 오 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정모야 정모 올킬 여러분 올킬 이것이 바로 올킬입니까 가로수에 가로수에 걸고 이 가로수에는 수박맨을 걸고 아유 저 인성 봐 인성 봐 자기 못하면 저러고 접속을 끊어요 어 자기가 못하면 접속을 끊어 얘 봐 얘 접속 끊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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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가 짖어 죽겠어 내가 동네가 짖어 죽었어 짖어 전기구이 전기소금구이 피카츄 피카츄 올킬이다 올킬 이것이 올킬입니다 여러분 앙키모티 고지고 찌르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이런 날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내가 능욕만 당하면서 사냐고 저 보십시오 저 빛나는 노란 버튼 보십시오 봐봐 근데 아까보다 프레디보다 점수는 낮잖아요 다 죽였는데 그죠 프레디 아까 만 9000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가 16000점이 적은 거야 다 죽였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다 죽이면 기분이 좋은 거고 점수는 낮고 게임 이름 뭐예요 온라인인가요 뭐 이렇게 예쁘게 말하시면 참 보는 사람도 보기가 좋아요 음수음체를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 이제 보고서 쓸 때 보고서들은 간결하게 써야 돼서 뭐 했음 뭐뭐함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음 쉽게 생각하시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제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어쨌든 천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이제 뇌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존중을 해줘야죠 그런 의미로 맛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내가 맞겠어 아 근데 나 여기 무서운데 여기 들어오면 바로라서 나 일단 여기 안 맞을래 나 여기 무서워 여긴 들어오면 바로 맞는단 말이야 빼박이야 빼박 여기는 전기다 전기 어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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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다 피카츄 또 발전기 없나 여기 아이쿠 섭섭하다고요? 뭐가 섭섭해요? 제가 음숨 쓰지 말라는 게 섭섭하다고요? 헥 아 이런다니까 이러면 위치가 다 노출된다고요 이렇게 enan 맞úsica 흐허허허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진짜 섭섭한 건 뭔지 아세요? 진짜 섭섭한 건 제가 왜 음습세트지? 그리고 그냥 차단하는 게 섭섭한 거지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는 게 이거는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방에 그죠? 방에 분위기가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 말투들 자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섭섭해 난리났어 난리났어 어떡하냐 남들은 발전기 잘만 돌리던데 왜 나는 발전기가 안 보여 위에 있나 발전기 발전기 어딨지 여기 왔다 갔네 여기 왔다 갔네 엄마야 아 저 근처에 있구나 어 저기 있어 어쩔까 어쩔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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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까 ㅋㅋㅋㅋ 어쩔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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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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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하러 간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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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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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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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프로 몇 초간 살 수 있을 것이야 터뜨리지 말고 이 년석아 빨리 돌려 그런 걸 터뜨리면 어떡하나 또 누웠구만 그새 그새 또 누웠어 누가 치료하고 있네 혼자 어딨지? 닌 어디 있으심? 어이구이구이구이구 여긴 발전기가 안 보이네 아 이제 치료 다 했구나 누님 니가 구해 이번엔 나도 발전기 하나만 돌리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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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저런다니까 오 소름 또 잡았어 와 아닌데 제 아까 개 아니에요 걸렸던 애 같은데요 오 깜짝이야 아직 안 오겠지 어 무서워 음숨제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하지만 가끔 가끔 장난으로 재미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오오 온대온대온대온대온대x2 나이스죠 어 ponto H뛻히어 심장 떨려세요. 그러니까 또 한 명 맞았죠? 빨리 돌려야 돼 빨리 돌려야 돼 아이 무섭다 얘 진짜 이게 살인마 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쵸? 다 고치고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다 고치고 문을 열고 나가든가 아니면 혼자 남았을 때 개구멍을 찾아서 도망가든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피카츄 온몸이 찌릿찌릿 낱낱을 원해 찌릿찌릿찌릿 빨리 하고 가자 구하러 가야지 빨리 하고 구하러 가자 아 겁나 오래 걸리네 지금이니? 세상에 아 그냥 그거 아 아 아 아 세상에 아 그냥 그거 아 아 아 아 아 아 개집어 개집어 그렇지 잘했어 구할 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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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 쟤가 걸린 자리인데요 어 여기 쟤 자리가 아니 야 쟤 뭐하고 있었냐 어 어 리크버리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래 내가 가자마자 살리지 야 아 아 진짜 멍충이 으 으 너 살리다 내가 죽었냐 아 지금 나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희망 나의 구해주러 와줘요 나의 구하러 와줘요 나의 유일한 희망 아가씨 아가씨 아이고 아이고 학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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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가 점점 닳고 있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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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 하는 거 왜 올라가는데 지금 어? 아유 학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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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두고 학상 학상 놔두고 가요 안 돼요 혜료빈이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얼마 버티 수가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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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왔으면 날을 구해야지 아이 정말 학생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컴백 컴백 투미 컴백 투미 학생 어딜까 점점 멀어져 간다 학생 누웠어 학생 누워버렸어 우리 올킬 당한 것이야 올킬 당했는데 더 이상 저항이 무슨 소리야 어? 뭐지? 쟤 어떻게 살아난거지 쟤? 아이 몰라 어쨌든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다오 몇 점인가 볼까 점수가 중한 것이지 아이고 냉다 이것은 공포의 냉다 아이템 잃어버리고 6,000점 아니 아니 6,000점이라니 6,000점이라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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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디가서 게임했다고 말도 못하겠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발을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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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